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시민들은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금수완박법에 대한 그런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96% 증거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저 양반들 왜 그래 이런 식인 겁니다. 저 양반들 왜 저렇게 그냥 막 가는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금수완박법 판결 여기서 판결이 아니고 결정이라고 해야겠죠. 5대 4로 권한침해를 인정했지만 이것은 위법과 편법을 법률 제정절 절차상에 범했지만 4대 5로 법률 무효청구 기각 그러니까 법률이 효력을 발휘한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결정을 했는데 헌재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법리와 상식에 부합한다 3%입니다. 둘째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96%입니다. 잘 모르겠다 1%입니다.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이 1,2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그 10배인 여러분들 1만 2천 명이나 100배인 여러분들 10만 2천 명이 참여하더라도 결론은 비슷할 겁니다. 96% 정도가 저 양반들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유를 이런 통계학이라는 게 참 재미나는 것이 하고 나서 딱 7분 됐을 때 204명이 투표를 했을 때도 96%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말 막강합니다. 100명이 하나, 1000명이 하나, 1만 명이 하나, 10만 명이 하나 표본의 수가 좀 커지더라도 별로 관계와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딱 204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하더라도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게 96%지 않습니까? 1,000명 넘었을 때는 96% 똑같은 겁니다. 초원님은 헌법수고가 의지가 없는 헌법재판소는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크리스토 피트님 그대로 잘 지적하셨네요.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무효가 맞는 거지 판사가 왜 저런가요? 이게 이런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아니 절차가 정당하지 않는데 시험 칠 때 컨닝을 에이름 시험을 쳤으면 당연히 시험이 뭐죠? 무효죠. 절차적 정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보면 참 절차적 정당성 같은 걸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는 것 같아요. 일단 결과가 어떠냐 이야기입니다. 합격됐냐 안 됐냐 이런 것만 따지는 거지 합격하는 과정이 정당했냐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초원님은 정치가 사류라면 사법부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윤리도덕상식이 이하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도 0%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거죠. 술 먹고 운전석에 앉았으나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것과 같습니다. 법관들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네요. 김도연님 말씀입니다.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다 여러분들 뭐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다수인데 헌법재판소가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이 뭐 네 네 영감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대법관으로 부른 것을 부끄러운 것이다.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을 잃은 지 오래되었다. 좌우를 떠나서 정의와 불의는 구별해야 되고 부끄러운 것이 뭔지는 알아야 됐는데 앞날이 참 어두운 나라입니다.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마음을 망고님이 대변하셨네요. 사람이 짐승하고 동물하고 왜 다릅니까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법을 위반해 이런 범죄를 범하고 나서도 그 직책에 집착해가지고 멈춰 정당 자체를 가지고 방탄을 하고 있질 않나 뭐 엉망진창인 겁니다. 드래곤손님 말씀은 핵심을 그대로 지적하지 않습니까 법을 정하는 절차가 위반인데 그것이 합헌이라고요 사법부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사회정의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정사상님은 나라의 월급을 받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모조리 태하님은 왜 무슨 법관이라고 하는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GW님은 편향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 나라가 어려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위태롭다는 이야기죠. 정의라는 것이 무너지면 뭘 가지고 국민들을 이끌 겁니까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많이 배운 사람이고 신분도 다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판결 내린 사람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건데 그렇게 생각들이 없으니까 참 뭐 꼭 돈을 받아서 부패가 아니고 사회 곳곳이 뭡니까 썩어 문드러졌다 그런 좀 가혹한 평가를 내리더라도 여러분들 뭐 아무 무리가 아닌 것이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